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에 노란색으로요. 제한된 보기라고 혹시 표시가 된다면 편집 사용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 컨텐츠 사용까지 한번 누르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제는 동영상 촬영하면서 화면 크기를 좀 조절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예제는 차트 문제뿐만 아니라 매크로와 그 다음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예제 파일이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고요. 컨텐츠 사용을 하셔야만 매크로 문제 실습하실 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아래쪽에 현재 사원 입사 현황표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셔서 차트 요소를 이용하셔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삼각형에 가셔서 차트 위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면 차트 위쪽에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또는 위쪽에 가셔서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나 차트 요소에서 하시는 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되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지우셔야 되니까 저라면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 정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데이터가 입력되실 거고 자제부 한 칸 띄우시고요.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자제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이라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은 글꼴의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궁서체라고 궁서체를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입력하셔도 됩니다. 궁서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크기를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자와 테두리 실선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림자 효과를 주고자 하실 때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과 도형 효과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서식 탭에 오셔서 도형 윤곽선에 현재 테두리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시고 도형 효과에 오셔서 그림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자는 오프세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세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 창을 띄울 수 있고요. 테두리에 오셔서 색상과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와 이렇게 차트 제목 서식이나 서식 탭에 오셔서 도형 윤곽선과 도형 효과를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내 서식인데요. 법내는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내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체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는 12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를 12로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 옆에 아래쪽을 선택하시거나 아까처럼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의 법내의 아래쪽을 선택하는 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시면 축 서식 혹시나 축 서식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왼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선택하시면 표시할 수 있고요. 축 서식의 옵션, 축 옵션에서 최소값을 6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 하나, 둘, 하나, 둘, 셋 최대값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기본 단위는요. 기본 단위는 10만 단위입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갑축에 대한 눈금을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당 계열에 대해서 수당 계열은 꺾은 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당 계열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문경태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값을 표시할 건데요. 값을 지금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오셔서 오른쪽이라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셨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은 굴림체 크기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를 선택하시고요. 굴림체 크기를 12로 선택을 합니다. 12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 이미지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은 거는 화면 확대를 해놓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자르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 시트 두 개 놓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맞게 되었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140% 정도 확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차트 제목은 A2셀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A2셀과 연동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A2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부서별 성적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14라고 했습니다. 14가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넣고자 합니다. 차트 영역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화면이 좀 크기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차트 디자인의 서식에 가셔서 도용 효과의 그림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스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프스의 오른쪽 아래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에 오시면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백분율과 항목 이름으로 표시하겠다. 안쪽에 원형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에 오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위치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끝에 표시할 건 맞는데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면 값만 표시가 되고요. 기타 옵션에 오셔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옵션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백분율과 값은 체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을 선택 안쪽에 표시가 되네요. 우리는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기호는 줄바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영업부 그 다음에 25% 관리부 24% 줄을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줄바꿈을 선택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에 작성된 데이터에 기획부 차트 요소 하나에 대해서 일단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데이터 계열이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바깥쪽으로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부를 강조하기에 위해서 안쪽에서 떼어서 밖으로 표현을 했고요. 물론 다시 안쪽에 갖다 놓으시면 붙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바깥쪽으로 다음 그리기 도구 모음에 그리기 도구 모음에 가셔서 서식에 가시거나 또는 삽입에 가셔서 도형 삽입에 가셔서요. 타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53.3에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에는 기본 색깔이 채워져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색깔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채우기 없음을 선택하시고 타원은 채우기 없음 하살표는 마찬가지로 이제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세이프 형식의 도형 삽입이 표시가 되고요. 하살표 물론 삽입에 가셔서 도형 삽입하셔도 되고요. 선 하살표를 이용하셔서 53.3에서 갈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선에 대해서는 하살표에 대해서는 도형 윤곽선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강을 선택합니다. 작성하신 차트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 서식을 두 문항 살펴보셨는데 더 많은 차트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안쪽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예제들을 좀 실습을 해보시면 차트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자 연결해 주세요. 예열 살펴보셨습니다. ede